조만의 파비양 씨 그리고 윤간의 크리스 나와주시고요. 김지성, 김성경 씨 나와주세요.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김성경 씨하고 김지성 씨가 맞으러 나오셨는지 한복 입고 머리 굵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쁘게 했는데. 조혜리 씨 정도면 저희가 좀 때려도. 양자가 나왔나는데. 그러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얘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자리 바뀔래요? 됐어요? 답을 드릴게요. 됐어요. 답을 드린나 봐요. 제가 비생정신이 있어요. 비생정신이 있어요. You talk too much, man.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역시 보기 중에서 속담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길눈이 어둡다. 2번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3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크리스. 3번이요. 정답입니다. 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배짱이 두껍다. 뭐? 배짱이 두껍다. 때려 때려. 계속 보기 들릴게요. 4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5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 중에 속담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정답. 1번이요. 1번이요. 1번? 아우 아닙니다. 2번이 아니에요. 아우 아닙니다. 아우 아닙니다. 말하고 있잖아. 혐의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여기 끝나면 말을 치는 거야. 진짜 혐의만 했어요. 네. 자.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1번하고 지금 몇 번이죠? 3번이 아니고요. 2, 4, 5번 중에서. 2, 4, 5번 중에서. 2, 4, 5만 다시 말씀하세요. 2, 4, 5, 2, 4, 5. 2번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4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5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정답. 정답. 팝이요. 5번. 오래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을 것 같아요. 네. 알면 됐다. 2개 남았잖아.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빨리해. 2번 4번 중에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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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이요. 2번. 맞았어.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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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FListened.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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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에깨와라. 아우. 에깨워 에깨워. 아우. 이미 said. 잔어요. 정말 treated. 당신이 아우스 어米이 왔어